음악 이번 단원에서는 각기둥과 각불의 개념을 알고 그 구성요소의 성질을 이해해보는 활동과 여러가지 방법으로 각기둥의 전개도를 그려보는 활동을 합니다 입체도형을 학습하는 단원이지만 평면에 서책형 교과서로만 학습한다면 학생들의 공간지각에 다소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요 반드시 학생들의 직접적인 조작활동과 예시를 활용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각기둥과 각불에 관한 영상으로 EBS 메스 영상 중 안전보장기둥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구조 속에서 각기둥과 각불의 쓰임새를 살펴보고 실제 건축물의 안전과 아름다움을 책임지는 수학의 입체도형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각기둥의 전개도를 그리거나 완성하는 문제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실제 크기로 밑면과 옆면을 잘라서 직접 만들어보고 따라 그려보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또한 수학책에 주어진 모눈종이 이외에 별도의 모눈종이를 준비하여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그릴 수 있도록 지도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두 주인공이 수학체험 활동을 하기 위해 수학체험관으로 가서 체험활동을 해보는 주제로 학생들에게 비교적 친근한 상황을 통하여 각기둥과 각불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화했습니다 또한 공간감각을 형성시키기 위하여 각기둥 모형과 각불 모형을 직접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탐구 수학에서는 직접 각기둥과 각불 모양의 건축물을 설계할 때 면, 모서리, 꼭지점이 몇 개가 필요한지 생각해보고 만들어 보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단언의 성취기준은 6수 02-06 각기둥과 각불을 알고 구성요소와 성질을 이해한다 6수 02-07 각기둥의 전개도를 그릴 수 있다입니다 이 단언의 성취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입체도형과 평면도형을 분류하는 활동으로 시작하여 분류된 입체도형의 공통적인 속성을 찾아 각기둥과 각불의 개념과 그 구성요소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조작활동으로 각기둥의 전개도를 이해하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전개도를 그려보므로써 공간지간 능력을 기르는데 주안점을 두어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 단언의 평가에서는 각기둥과 각불을 이해하고 찾는 추론능력 그 구성요소와 성질을 찾고 설명하는 추론 및 의사소통능력 각기둥의 전개도를 알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그리는 창의융합과 문제해결능력 각기둥과 각불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태도 및 실천능력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단어는 수학체험관의 여러가지 수학체험활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입체관 안에 각기둥을 관찰하는 체험장소 입체도형을 잘라서 펼쳐보는 장소 각불을 관찰하는 장소 등에서 각기둥과 각불과 관련된 체험활동 장면을 제시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구성됩니다 우선 각기둥의 이름 및 그 구성요소와 성질을 알아본 다음 각기둥의 전개도를 알아보고 각기둥의 전개도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그려보게 됩니다 이후 각불의 이름과 그 구성요소와 성질을 학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논리적 추론 전략을 활용하여 각기둥과 각불의 구성요소와 수 사이에 있는 규칙을 찾아보는 도전수학 본 단언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얼마나 알고 있나요 각기둥과 각불을 이용하여 건축물을 구상하고 만들어보는 탐구수학 활동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단언의 선수학습으로는 4학년 2학기 6단원 다각형에서 다각형의 이름을 학습하고 5학년 2학기 5단원 직육면체에서 직육면체의 구성요소와 성질 및 전개도에 대해 학습하게 됩니다 후속학습으로는 6학년 2학기 6단원 원기둥 원불구에서 원기둥 원불구의 구성요소와 성질에 대해 학습하게 됩니다 이 단원에서 각기둥과 각불은 여러 기둥체와 뿔체의 종류 중에서 직각기둥과 전각불의 형태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각기둥과 각불의 옆면을 각각 직사각형, 이등변삼각형이라고 말하겠지만 모든 각기둥의 옆면이 직사각형 모든 각불의 옆면이 이등변삼각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 사각형, 삼각형으로 지도합니다 차시별로 각기둥과 각불의 개념 및 구성요소와 성질의 학습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또는 보충 심화활동을 교사형 지도서에 제시하였으므로 학급 여건에 따라 교과서의 활동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활용이 가능합니다 입체도형의 지도에서 모델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는 주변 환경에서 구할 수 있는 구체물을 이용하고 나중에는 교구로 제작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급 상황에 따라 교과서에 제시된 자료 및 내용을 재구성하여 일상생활 속 문제 해결 및 탐구학습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성취기준에 도달하여 문제 해결, 추론, 창의융합, 의사소통, 정보처리 등 수학교과 역량을 고루 신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